인재군 남면의 햇살마을. 한때는 고령화로 인해 휴경지가 늘고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농산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면 센터를 유치해 받은 마을 발전 지원금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마을 언덕 위에 추진한 태양광 발전소 덕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마을 영농조합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연간 생산하는 전기는 대략 628kW, 소득으로 환산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외면받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의 수익금은 마을 발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특히 자연체험장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농예 수익을 높이는 또 다른 사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통한 소득화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의 복지까지 향상됐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이어지면서 주민 화합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명성답게 수익금을 통해 마을 모든 가구에 월 5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또 매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업과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추진해 한때 갈등을 빚던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태양광이 설치되고 나서 나오는 기금으로 마을 어르신들 여행도 보내드리고 학생들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을에서는 다 좋아하세요.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웠던 농촌. 주민들이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침체짓던 농촌마을의 경제적 안정과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